경남 지역의 마이스와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포럼이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열렸습니다. 23일 열린 이날 행사에는 도내 18개 지자체 관계자 등 학계와 관련업계 전문가들이 참여해 경남 마이스와 관광산업 활성화는 지역 경쟁력의 바로미터라는 주제로 앞으로의 발전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. 이날 행사는 한국 마이스협회 김응수 회장의 기조 강연을 비롯해 전문가 토론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됐습니다.